저는 배우 이지환의 엄마입니다. 연줄 하나 없는 집안에서 배워나 자기 힘으로 동북대 연금영화과를 들어갔고 올 5월에 한 달간 오디션을 거쳐 큰 기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12월에 방영을 앞두고 매일같이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. 운동은 하루도 걸리지 않았고 오직 그 작품에 온 신경과 온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. 오후 2시에 바지와 와이셔스를 내려두고 구두큰을 내주면서 엄마나 오늘 밥 먹고 와야 돼 다음날 촬영이 있어서 금방 올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죽었다며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 없어서 병원으로 가보았는데 지안이가 맞았습니다. 지안이가 맞았습니다. 공과 치료도 받으려 합니다. 지안이 아빠는 장례식구 자살 시도를 하였고 지안이 누나는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는 죄책감을 시달리고 있습니다. 이 참사는 분명히 이 참사는 분명히 초등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사건임에 분명합니다. 저는 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. 저는 이 사태가 158명을 처다만 보면서 생매장은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상하 체계는 모래성 같아 사건이 생기면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었고 지능인들로 구성된 줄 알았지만 탁상 공론하는 지식인들이었고 발로 뛸 줄 알고 뽑아줬건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숨만 쉬는 식물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. 만약 류미진 전 과장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서울시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의 자식들이 한 명이라도 그곳에서 숨쉬기 어렵다 압사당할 것 같다 살려달라 통제해달라라고 울부짖었다면 과연 그 거리를 설렁탕 먹고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? 절대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태어나서 사실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번엔 잘할 거야 잘하고 말고 그 믿음은 지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10만 명의 아이들도 보호할 수 없다면 158명의 희생자와 다친 청년들도 구할 수 없다면 이 5천만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? 고기해야 합니까? 나라를 버려야 합니까? 대통령이 이 모두에게 직무위기 엄상 과실 치사는 물론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주십시오 동영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무시해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들을 가까이 두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?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딨습니까? 장관의 아이도 회사원의 아이도 시장 상인의 아이도 생명의 무게는 다 같지 않습니까?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지안이도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살려서 돌려 마음을 흘린 쌓는 공직자들 죽어가는 정년들을 보고만 있던 아니 못보지 아니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압살을 당해봐야 알 수 있는 일들일까요? 이 망나니 같은 전후한 식물인간들을 응징해 주세요 국민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으다 망언을 일삼는 그들을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우리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이 생매장 당하지 않도록 고되게 표본이 되게 형사적으로 엄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찬란한 미래까지 지팔핀 이들을 잃은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을 제발 들어주세요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세요 지한가 제가 이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제게 이 노래를 불러 마지막 육성을 남겼습니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엄마 생일 축하해 마지막 육성입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158명의 희생자 부모님들은 제 슬픔보다 더 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은 이렇게 저를 사랑했으며 이렇게 추억이 많으며 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기사분들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승거 인멸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탁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낱낱지 말고 이 억울한 청년들의 찬란한 미래가 찬란한 미래가 짓밟히지 않도록 직조를 줘도 절대 바꾸지 않았을 내 아이들의 앞날에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민여러분들과 기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en 저희 대중